안녕하세요 라이티비 이상재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홈다 골드윙 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번 영상은 골드윙 신형 소개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제품 이게 오늘의 영상 주인공입니다 여러가지 이름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랜딩기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불립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랜딩기어라는 명칭으로 제일 많이 통용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소개할 이 제품은 자랑스러운 국산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랜딩기어가 아니라 플렉스기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실제로 나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GLK가 계속 수정, 보완, 개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장 최신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키가 좀 작은 라이더나 아무래도 시트고에 부담이 있는 여성 라이더 그런 라이더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모든 모터사이클에 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플렉스기어를 장착하는 데 추천하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혼다에서는 골드윙,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로드킹, 로드글라이드, 스트릿글라이드, 일렉트라글라이드, 울트라클래식 같은 모델이 있고요 BMW에서는 R18 라인업, K1600 라인업, 인디언에서는 로드마스터, 스프링필드, 치프테인, 가와사키에서는 발칸 계열 정도가 있습니다 공통점들은 대부분 투어러나 크루저 같은 모델들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모터사이클에 막 구멍을 내고 장착하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순정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또 포인트가 이 제품을 장착했을 때 구조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갑자기 단속을 했을 때 단속에 걸리거나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플렉스 기어는 불법 부착물도 아니고 불법 개조에 해당되는 제품도 아닙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그런 튜닝 제품으로 제작이 됐고요 제품의 구성이나 구조 그리고 사용 방식들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구성은 랜딩기어 본체와 컨트롤박스, 브라켓, 스위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직접 장착하는 제품은 아니라서 설치나 AS 같은 부분들은 제조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사용해 보면서 작동 방식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해 볼게요 제가 지금 발판 위에 양발을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터사이클은 센터 스탠드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랜딩기어의 힘만으로 이렇게 큰 모터사이클이 혼자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전원을 켜고 랜딩기어를 한번 접어 볼게요 전원을 넣고 랜딩기어를 올려 보겠습니다 되게 순식간에 올라가죠 지금은 제가 양발로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제가 다시 발을 발판 위에 올려놨죠 지금은 랜딩기어의 힘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잠시 서 있을 때도 발 착지성, 시트고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냥 발판 위에 발을 놓고 편하게 쉬시면 돼요 자 작동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간단하죠 사용 방법도 쉽고 적응도 되게 빠릅니다 이 랜딩기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 이 제품을 장착한다고 해서 모터사이클의 외관을 크게 해친다든지 주행이나 코너를 돌 때 간섭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모터사이클에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조사가 말하는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주행 전에 충분한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거나 기본적인 사용 방법, 숙지 같은 것들이죠 피기 전에 완벽하게 정지하고 펴야 된다거나 출발하기 전에 완벽하게 접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랜딩기어를 편 상태로 전진, 후진 해도 되는데 시속 20km가 넘으면 안 된다는 점 제조사가 말하는 그런 내용들만 충분하게 숙지하고 사용을 하면 위험할 일은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좀 더 편하게 즐기시길 원하는 분들한테도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제품을 궁금해하시거나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티비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